제52회 어버이날 기념 실버페스티벌이 5월 16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사람을 실천한 표인자 및 노인복지기어단체에 대한 표창, 댄스와 트로트 공연, 경품추청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. 관내병원, 대학, 노인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건강체험부스에서는 치매조기검사체험, 체외충격파기기체험, 한방스트레스검사체험 등이 운영되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